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고 7개월이 지난 시점이죠. 그동안 지지율이 상당히 낮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는데 오늘 리얼미터의 정기 여론조사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못한다는 우하향, 잘한다는 우상향. 11월부터 이번 주까지 한 달 동안의 추위를 보니 잘한다는 33.4에서 한 달 사이에 41.1로 상승했고요. 잘못한다는 63.8에서 56.8로 떨어졌습니다. 이 40%대를 다시 회복한 것, 회복한 것은 지난 6월 이후 처음이다. 이렇게 리얼미터 지금 밝히고 있는데요. 연령대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20대에서 9%포인트나 긍정 평가가 크게 상승을 했고요. 잘못한다는 평가는 또 그만큼 떨어졌네요. 그리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에서도 또 잘한다가 7%포인트 이상 올라갔고 그만큼 또 잘못한다는 평가는 떨어졌다. 여론조사에 응답한 분들의 이념, 성향에 따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수, 진보. 보수는 오히려 지난주보다, 지난 조사 때보다 잘한다는 응답이 2%포인트 떨어졌는데 이 중도라고 대답하신 분들은 5% 포인트 이상 잘한다는 대답이 늘었습니다. 또 그만큼 잘못한다는 응답이 떨어졌고요. 중도층의 마음이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한국갤럽이 지난주에,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내놓은 결과를 보더라도 잘한다는 응답은 우상향, 잘못한다는 응답은 우하향. 한국갤럽은 아직 40선을 회복하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인 흐름은 리얼미터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 의원님, 사실 여당에 몸담고 계시는 의원님들, 정치인들은 사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당히 민감한 사안이죠. 대통령이 잘한다는 응답이 많아야 여당 의원들은 또 일할 맛이 날 텐데 말이죠. 어떻게 평가하세요? 왜 저렇게 잘한다는 응답이 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에서 많이 올라간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적극 지지층이 아니라 중도층에서 올라간 것. 그러면 결국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어느데도 안정세에 들어섰고 윤석열 다음을 찾아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대응 과정이나 이런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법과 원칙에 따른 뚝심 있는 국정운영, 원칙이 있는 국정운영이 국민들에게 많이 다가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고요. 사실은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당내 혼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습니다마는 당이 그만큼 또 안정을 찾아가는 측면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상대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당 대표의 사법 위스크가 계속 현실화되면서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같은 40%대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만 소폭, 여전히 민주당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서 40%선을 회복을 했다, 그래서 민주당과의 지지율이 좁혀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조금 재미있고 한편에서는 부러운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역대 대통령 1년차 지지율이 지금 이제 40% 안팎으로 올랐다고 우리가 막 급등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40% 전후라고 하는 것은 1년차 지지율로는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이명박 대통령 정도가 임기 초에 광우병 사태가 터지면서 아주 낮은 지지율을 보였었고요. 그런 얘기겠죠? 30, 60일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처음부터 너무 낮고 또 기대도 굉장히 낮다 보니까 조금만 지지율이 몇 % 상승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높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이제 최근에 지지율이 소폭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상승하고 있는 거는 일단은 문재인 정부 수사 그리고 파업에 대한 대응 이런 것들로 지지층의 결집이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또 최근에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같은 미래개혁 아젠다를 정책적으로 던지면서 또 스윙보터층인 중도층에 대한 소구력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연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일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다행히 기대하는 일인 것인데 사실은 이런 개혁과제에 있어서 이걸 실제로 할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 이 개혁과제를 야당하고도 소통하고 논의하고 협치를 이끌어내고 그렇게 해야지 이게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우리 말만 맞고 당신들 말 틀리고 우리 마음대로 할 거고 당신들이 반대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결과는 그냥 당신들 책임이다. 이게 지금까지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정말 꼭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 아젠다를 던졌다는 점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실제 그 의지를 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장 의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지금 이소영 의원께서도 인정을 했듯이 연금개혁, 노동개혁 우리 사회의 미래 아젠다를 제시했다는 것 그런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난주에 있었던 국정과제점검회의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와 상관없이 해야 할 개혁은 반드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부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이런 3대 개혁은 우리나라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을 위한 아주 필수이고 그리고 결국 미래 세대를 위한 것입니다.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합니다. 정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 이야기도 들어보셨는데요. 아까 통계에서도 봤지만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처음에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마는 그것은 그 당시에 여러 상황들을 반영하는 것이죠. 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광우병 사태가 있었고요. 지금은 사실은 가장 국민들이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 이유 중에는 힘든 경제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내 삶이 힘들기 때문에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인데 결국은 그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경제가 힘들어진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쭉 그러한 것들이 쌓여온 것이고요. 최근에 지금 통계를 조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통계를 조작해가면서까지 국가 경제를 흔들고 그리고 그동안 국가 경제를 그동안 무너뜨려온 것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서 꼭 그것만의 책임이라고 할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런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금 낮은 지지율을 반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지금 갈라치기를 심하게 하다 보니까 우리 사회가 양 극단으로 갈라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어느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렇게 양 극단으로 갈라져 있는 상황에서는 높은 80% 이런 국정 지지율을 얻는 대통령을 우리가 찾아보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낮은 지지율을 기대감이 났다거나 윤석열 정부가 뭔가를 잘못한다고 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협치에 대해서는 저는 협치 저도 강조하고 싶습니다마는 21대 국회야말로 반협치의 상징일 것입니다. 그동안 국회는 저희 선배 의원들께서 인내와 대화와 타협으로 협치의 공간으로 만들어왔는데 21대 국회에 들어서서 그 협치가 반협치의 상징으로 되어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일방적인 입법 처리, 일방적인 해임 건의한 강행 처리 지금 입법 독주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런 입법 독주를 계속 강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는 한 70몇 개의 법안은 하나도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낮은 국정 지지율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윤석열 정부의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오롯이 져야 될 책임인지에 대해서 야당에서도 다시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고 정말 저희들도 협치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말씀하셨던 교육, 노동, 연금 새 3대 개혁 이것은 인기가 없더라도 꼭 추진해야 되겠다. 100% 공감을 하고요. 윤석열 다음 화물연대에서 보여줬던 그런 원칙과 법에 따른 그리고 소신 있는 그런 국정 운영을 한다면 정말 이 3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려운 것이고 어느 정부에서나 하려고 했지만 하지 못했던 것들을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루어낼 수 있지 않을까 국민들도 그런 기대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3대 개혁 이뤄내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하고 법을 바꾸기 위해서는 국회가 움직여야 하고 그러면 야당의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게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서 지금 국민의힘 의석만으로는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어떤 지점에서 협치가 안 되고 있는지는 국민들이 다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다시 야당을 공격하거나 다른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누가 지금 협치의 장애물이 되고 있고 누가 협치를 지금 걷어차고 있고 이런 점들은 국민들이 쭉 보면서 판단을 하실 것이고 만약에 지금 이렇게 중요한 국가 개혁 과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에서 무조건 반대를 해서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그런 것들이 다가올 총선에서 민심으로 반영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소영 의원은 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협치를 누가 걷어차고 있냐 말씀을 하시고요. 또 입법독주를 민주당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민주당이 입법독주를 한다고 말씀하신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무시, 행정부의 독선만으로 운영하면서 그로 인한 피해와 손해는 전부 국민에게 전가하는 정부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역대 정부에서 국회가 해임 권위안 처리했던 적이 있죠. 거기에 정부 입장에서 수긍 안 되는 경우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거의 다 자진 사퇴하고 결론이 그렇게 정리되었는데 그 이유는 어쨌든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가 어떤 의견을 표명했을 때 행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귀 기울여 듣는 척이라도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까지 이번 정부에서 해임 권위안 두 번이나 통과됐지만 통과되기도 전에 대통령실에서는 안 받을 거다, 해임 권위안 중요하지 않다, 무시할 거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 정부 처음 보고요. 예산안과 관련해서도 정부 여당 소속분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예산 소위를 보이콧하고 불참하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있었고 지금 국회의장 중재안이라고 하면서 양쪽의 입장을 두 발짝, 세 발짝씩 양보시킨 중재안도 민주당이 먼저 받고 지금 정부 여당은 아직까지도 간간 무소식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누가 누구에게 협치를 발로 걷어찬다고 하는 것입니까? 국정운영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라고 얘기는 하면서 실제로는 책임을 지는 어떤 행동도 어떤 양보도 어떤 설득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의 정부 여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지금 몇 포인트, 40포인트 안팎의 이런 지지율 상승을 단기적으로 기대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저는 국민의 신뢰나 지지를 더 얻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해에는 조금 달라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두 분이 또 첨예하게 협치, 같은 협치를 이야기하면서도 과연 누구 때문에 협치가 안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좀 다른 인식을 드러내셨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제자리 걸음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새해에 예산안입니다. 새해에 예산안이 도대체 언제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오늘도 여러분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상황인데요.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리고 민주당의 박홍금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쟁점으로 남은 것이 경찰국 운영 예산과 인사정보관리단 운영 예산입니다. 합법적으로 설치된 국가기관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인정해 주지 않겠다는 것은 그야말로 대선 불복이자 정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5억의 예산 때문에 639조나 되는 정부 예산 전체를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빨리 생각을 바꾸고 정부 조직을 인정해서 예산이 제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기를 바랍니다. 집권 여당 국민의힘이 의장 중재안을 수용만 하면 바로 처리될 예산인데 주말 내내 오매불망, 유인심에 막혀 또다시 헛바퀴만 돌았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에 집권 여당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집권당이 아니라 종속당, 국민의힘이 아니라 용산의 힘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진정,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 심기 경호에만 쩔쩔매지 말고 즉각 의장 중재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의장 중재안, 법인세 인하율과 관련해서 1%포인트 정도 낮추는 것으로 하자 민주당은 현행 25% 유지, 국민의힘은 22%, 3%포인트 하향, 조정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1%포인트 낮추면 어떻겠느냐 의장 중재안을 박홍웅 민주당 원내대표가 이야기했고 민주당은 수용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상황인데요. 이것 말고도 예산안 쟁점이 많습니다. 조금 전에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금융투자소득세율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부동산세, 임대주택 문제, 지역화폐, 기초연금 등 이런저런 쟁점이 있습니다만 이런 쟁점들을 늘 일괄 타결해서 법정 기한이 조금 지나더라도 정기국회 내에서는 가능한 한 통과를 시켜왔는데 이번에는 정기국회는 벌써 넘겼고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언제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사실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상대당을 비판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국민들 보기에는 염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이렇게 죄송합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경찰국 문제는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전체 규모는 얼마 안 되지만. 박홍금 원내대표는 뭐 몇 억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예산안을 못 하는 거 이거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경찰국이나 인사정보관리단에 대해서는 법사안이나 행안에서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어 왔고 몇 달 동안 계속해서 이 정부 출번부터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유권 해석을 내렸고 상임위에서 저희 여당 의원들은 그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을 계속해서 설명하고 질문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금 와서 그것을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좋은 글씨를 새기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안에다가 명문으로 부대 의견을 달아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입법으로 해결하거나 권위 있는 기관이 결정할 때까지. 그런데 입법을 해결할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위 있는 기관이라고 하면 법제처 유권 해석도 무시하니까 결국은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결정한다는 건데 헌법재판소는 시행령의 위법 여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위헌 여부도 마찬가지고. 그럼 대법원인데 대법원은 구체적인 사건에 전제가 되지 않으면 그 적법성 여부에서 또 판단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까지 이거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계속해서 예비비를 사용하다가 근거도 없고 법적 근거 없는 그런 기관으로 낙인 찍힌 상태로 계속해서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024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대 의견이 해결되지 않았으니까 2024년도에는 이 조직들에 대해서 이 기관들에 대해서 예산을 10원도 줄 수 없다고 그렇게 버틸 것입니다. 결국은 왜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정당하고 이 조직은 이런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해 왔는데 갑자기 베끼들고 투항하고 이 조직에 대해서는 좋은 것일을 딱 새기겠다라고 하면서 거기에서는 한 발자국도 물러나지 않는지 저는 답답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또 오늘 두 분이 다 법적인 출신이세요. 경찰국과 관련해서 또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저는 민주당의 처음 입장은 법인세와 관련해서도 중소, 중견기업의 세율은 20에서 10%로 낮추자. 그런데 다만 우리나라에 100개 정도밖에 해당 안 되는 이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나는 대기업에 대해서 굳이 그 최고 구간 감세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입장이었고요. 경찰국이나 인사정보 관련한 부서의 예산을 깎는 것도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논의가 정리될 때까지는 한 푼도 예산을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어떤 협상이 진행되려고 하면 다들 조금씩은 정말 본인의 입장은 A라고 하더라도 A-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게 바로 정치일 텐데요. 지금 이 경찰국 관련된 예산도 예비비로 사용하는 걸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다만 여러 가지 법적 위헌 소지를 포함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정법성 여부가 합리적으로 결론 날 때까지는 예비비로 지출하자고 하는 물러선 입장인 거고요. 법인세 관련해서도 감세를 지금 일정 부분 처음에는 절대 못 받겠다고 하다가 최고 구간 감세 받아들이겠다라고 양보를 한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부는 우리는 단 하나도 양보할 수 없어 이런 입장이고요. 여당은 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통령한테 물어볼게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런 정부 여당하고 무슨 협상이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여당도 그렇고 각자 지향하는 가치와 대변하는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정답일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여기에서 접점을 찾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각자 자신의 입장을 조금씩 한 발자국 양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 물어본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있습니다. 정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무슨 지시를 받고 가서 허락을 받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폄훼하거나 비난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 두 분이 다음에 다시 또 이 자리에 모여서 토론할 때는 예산안이 좀 통과가 돼서 새해 예산안 내용은 이러저러한 내용으로 잘돼 있습니다라고 우리 시청자 분들께 설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한국갤럽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께 전해 드렸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다 담배했다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주영진입니다.